판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2020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상자를 들고 왔는데요 어어 무슨 상자로 보이시나요 어 뭐 오.. 운세 상자입니다 George масс. 2020년을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열리는데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면 가슴 꼭 받아들여 보세요. 머리는 책 몇 권을 담을 뿐이지만 가슴은 우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시간은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머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가슴이 답답했는데 그냥 가슴으로 담고 2020년에 나의 투드리스트는 꾸준히 작품하기 꾸준히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운동하기 세 번째는 열심히 다이어트하기입니다. 진짜 재미없어. 어떻게 해. 세 가지 계획을 작성해 주셨는데 실천 가능성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천 가능성 95% 정도? 올 연말에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차 다시 한번 찾아갈 텐데요. 저희가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저희가 오늘 연말에 다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